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범인 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문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또 오늘 가슴 아픈 사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봄날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현장으로 가라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현장을 가게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길에 놀러 나왔던 다섯 살 된 어린아이가 사라진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섯 살 된 아이가 대낮에 사라졌는데 옆에는 친구들도 같이 놀고 있었고요. 또 탐문 수사를 해봤더니 경찰이 억지로 끌려간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빨리 아이를 찾기 위해서 주변 수색을 전개하고 가장 먼저 혹시 가족, 부모나 또는 가족, 다른 가족들의 원한이나 또는 아주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있어서 아이를 납치했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기 위한 이런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전개를 했죠. 그런데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아이가 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현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범인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겠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갔다면 과연 왜,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범인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요. 아주 계획적인 범죄다.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치한 사건이다. 라고 수사 방향을 설정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다른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장소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오기가 먼 거리입니다. 자기 혼자 자주 놀러오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날 그 아버지가 우연히 직장에서 일찍 퇴근을 하는 바람에 아이하고 산책을 하러 놀러 나왔다가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계획적이었을까? 그런 우연들이 다 겹쳐져야만 이 아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이동을 했을 것이냐? 이 아이가 어떻게 갔을 것이냐죠. 골목길입니다. 아주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어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결론을 내자. 이 실종사건은 누군가 어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우연히 만나서 자기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이런 현장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이 아이가 멀리 간 것이 아니고 이 실종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사팀에 제출을 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처음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색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주변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일이 지난 후에 이 아이는 실종 장소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놓여진 가방 안에서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발견이 됐죠.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죠. 빨리 이 범인을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데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가방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지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DNA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수색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보고서를 꺼냈죠. 그랬더니 수사팀에서 그렇다면 실종 장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범죄자들의 범죄 경력을 우선 찾아서 용의자를 수색하자 라고 해서 이틀 만에 용의자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한 범인을 경찰이 체포를 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라진 아이를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경찰이 아니고 프로파일러로서 그런데 수사팀에서 나왔을 때 수사팀은 어땠었나요?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사람들이 과학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러가 나타났느냐 이것은 기존의 수사 방법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새로 발견할 수 있는 관점과 시야를 가진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사실은요 프로파일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보면 그 사회가 굉장히 어두운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7, 80년대까지만 해도요 CSI나 프로파일러가 굳이 등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반장들이 다 나가서 잡아왔습니다. 수사반장이 가면 다 체포할 수 있었어요. 왜?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치정, 원한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이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93년, 94년 이렇게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범죄는 지존파, 박가파 이렇게 표현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유형의 범죄자이냐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웨르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리는 우연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CSI가 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989년에 경찰이 되어가지고요 90년, 91년을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시경 그 당시에 강력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는 날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강력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나볼까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게을러졌냐면 이렇게 며칠씩, 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범인 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찾으면 빨리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선배가 너 혹시 CSI를 해보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틀 후에 CSI로 발령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CSI를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빨리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삼단봉과 총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범인을 잡던 형사가 갑자기 붓을 들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아, 지문을 어디에 남길까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문을 남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은 범죄자들한테 있겠구나. 심리학 책을 펴는 것보다는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체포된 범죄자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 인원이 50명이 넘고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범죄자의 심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렇게 연결되는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 나타났을 때 모두 사건에 투입이 돼서 제 역할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CSI를 게을러서 하게 되어 가지고 그 게으름이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범죄가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변화되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 판매한 이런 자들이 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살인범들입니다. 이제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합니다. 왜? 400만대의 CCTV가 전국에 깔려 있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저를 보고 계시는 모두가 손에 전부 카메라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의 카메라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빨리 잡히는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리우치고 있으며 특별한 유사한 정가가 없기 때문에 형량을 낮춘다.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인 상태여서 감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법정이었습니다. 이것은 90년대가 되기 이전에 원한히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으나 그런 문제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자들과 현대사회의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전혀 다르게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 중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합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합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은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정말 경험하기 싫은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좌절, 외로움, 불안 이런 감정을 나는 정말 경험하기 싫어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정들 중에는요. 그 감정들의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 모든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좌절하게 되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가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CSI를 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현재에 지금도 충실하고 있고 그 현재가 저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